그 사람이 돈 퍼다 줘가지고 북한 원자폭탄 그 사람이 만들었어 노벨상 좋아하네 돈 갖다 주고 김정을 만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 김대웅 씨가 만든 줄 알아요? 그런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이 정신빨인 사람들 제가 모르고 온 거 아니에요 알아요 어떻게 들어가라요? 깨어나야 돼요 강주 진짜요 교묘하게 5.18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국을 꽉 빼가지고 벌벌 떠가지고 이 주사파들 나는 독재까지는 안 싸우고 싶어요 김희성 주식 사상 가지고 교회 죽이고 있잖아요 왜 목사들이 벌벌 떠가지고 앉았냐고 죽이고 다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사파 용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우리 이겼어요 저는 당당히 외칠 거예요 이제 나갈 거예요 예 나는 가만히 못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예 가만히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일어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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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정치설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죽이란 데 가만히 있어 아니 그랬잖아요 지금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왜 교회도 연대해서 생각 안 하냐 왜 예배당 문 닫고 있냐고 하나님 책만 했는데 그 메시지 듣고 나는요 해외상에 큰 교회 목사를 찾아다녔더만 찾아다녔어요 황장노님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찾아다녔서 내가 네 가지 받았다고 받았다고 그런데 훌륭한 정필돈 목사님 한번 세워줬더라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요 그런데 그랬으면 못돼서 이상 안 떠요 그리고 세워만 갚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서 받아놓고 이 양반 뒤통수 나와야 하는데 하나 가라고 나왔는데 깜짝았네 제가 이제 힘도 없는 사람이 아이고 뛰고 막 유튜브 뛰고 막 했더니 두 주 만에 확 뒤집어졌어요 진짜예요 여름에 막 급상승해버려 지금 저는 원인을 분석해봤어요 최재형 원인형이 격감 믿는 사람이 방향이 최재형 원인형이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유튜브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했네요 난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고 뭐라고 하잖아요 왜요? 대통은 대구가 안 되고 떠나서 그건 몰라 그래도 아니 하나의 메시지는 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는 죽거나 사나 제가 똑똑한 응리를 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 나선 사람 성격이 저는 소심하고 가만히 느끼고 어디 말도 못하는 사람이요 속에 열이 나면 용을 못 참겠어요 어디서 열나고 이런 얘기가 나와 지금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나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통일을 줄 거예요 북한을 살려낼 거예요 약속 말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셔요 생각이 여러분 사람이 뭐냐 그 생각이 그 사람이요 하루에 뭔 생각은 뭐고 그 생각 그 사람이요 마음과 생각 구하는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주인평에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예요 돈 2천억 받아갖고 김대중 양반 광주 도청 나가보니까 광주 동구 완전히 공동화되고 있어요 그 도청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2천억 받아가 목포로 갔다 온 게 잘했구만 가짜예요 안 믿었어요 지금 역대 대통령에서 딱 한 번 이승만 씨만 위대한 사람 천국에 있어요 그 사람 이상한 말 해갖고 광주 씨는 다 속여갖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났어 나는 어떤 개인 얘기가 아니예요 이 나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햇빛 정책이 안 해갖고 그랬으면 그때 통일됐어요 돈 받아줘갖고 통일 못 시켜버렸지 그래갖고 결국은 경상도 노무현을 시켜갖고 다 잡받을 세기가갖고 이 천국이 또다시 돌이고 이런 역사 작품이 있는데 지금 전남 광주가 깨어나야 됩니다 나는 이거 반드시 알려드려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